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때 이트라이브와 첫 작업이었고 둘 다 열정이 퍼오르면서 그때 당시 열심히 가고 했던 곡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노래도 잘 돼서 기억에 많이 남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기억에 남는 요 근래에 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는 저쪽 끝에 보면 홍대광 아시다시피 슈퍼스타 케이 출신의 가수이시고 저랑도 이제 앨범을 전부 계속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많이 정도 들고 친해진 동생인데 거의 밤새듯이 일주일을 거의 밤새듯이 같이 합숙하면서 작업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 나름대로는 퀄리티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와서 열심히 한 작업은 항상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태광 앨범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들어가시죠.